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죠? 초보의 영어 인생을 바꿔줄 150개의 표현들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 그 2강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자료요. 자 오늘 2강이고요. 사실 1강 안 배우셨어도 2강 들으셔도 괜찮아요. 2강 듣고 1강으로 가세요. 네 여기 지난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표현들의 패턴들을 적어봤고 여기 뭐 다 담지도 못했어요. 400여개가 되는 걸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50개 정도만 뽑아서 매번 10개의 표현씩 여러분이랑 좀 나누면서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익혀가려고 해요. 다음 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표현은요. I have to, I want to, I need to, I love to 4개 그리고 I'm here to, I'm ready to, I'm sorry for 3개 그리고 It's just could you, are you, 어쩌고 저쩌고, ing 이 10개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버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들 넘어가서 바로 한번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요렇게 시작하시고 뒷말들은 여러분이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못 만드시겠으면 저런 가지 뒤에 말 만드는 거 연습 나중에 할 거고요. 우선 요 앞에 있는 패턴들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150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I have to, 제가 제 채널에서는 아마 여러분께 처음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I have to에요. 아마 요 표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I have to 하면 내가 반드시 무엇뭇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는 우리 예전에 조동사 배웠던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틀림없이 무엇뭇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MUST와 동일 선상에서 배우게 되는 표현이 바로 have to에요. 네, 여러분 이 have 뒤에 to가 붙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알았던 have 뭐예요?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반드시 무엇뭇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니까 여기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have to study. I have to study. 뭐예요? 나 공부해야만 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예를 들어서 안 하면 내일 시험이지만 시험이라서 나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반드시 공부해야만 해라는 표현으로 쓸 때 have to 쓰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ave to study. I have to study.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have to exercise. I have to exercise. 네, 어떤 느낌이에요? 나 운동해야만 돼. 왜냐하면 내가 당 수치가 좀 높아. 아니면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나 운동해야만 해. 운동 안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반드시 운동해야 돼. I have to exercise. I have to exercis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막차를 놓친다든지 해서 난 지금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난 지금 반드시 가야 해. 라는 표현이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좋아.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I have to는 그렇게 있고 뒤에 아주 아주 간단한 문장들, 간단한 단어들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우선 이 I have to 라는 표현을 익히시는데 집중하시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 표현 외우시고 까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또 할 거예요. 다음 장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니까요. 우선 들으실 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있는 표현은요. I want to 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했던 거고요. I want. 내가 원해요. I want some water. 나는 물을 좀 원해요. 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I want to 하면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어떤 행동을 원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문장 한번 볼게요. I want to sleep. I want to sleep. 나 자고 싶어요. 그죠? 우리 이야기할 때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경우 굉장히 많고 그때 쓸 수 있는 가장 흥난 표현이 want to 입니다. want to 가장 아랫줄에 보면요. want to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말은 영어에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want to 줄여서 wanna 물론 글로 문장으로 쓸 때는 wanna 라고 잘 안 쓰고요. 친구들 간에 문자 할 때나 말할 때 wanna 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want to sleep 이 I want to sleep 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I want to sleep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want to sleep. I want to sleep. 그 밑에는요. I want to study English. I want t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study English 하시면 되겠죠? 제가 따라 해볼게요. I want to study English. I want to study English. 그 밑에는요. I want to help you. I want to help you. 나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help, 돕다, you. 당신을 I want to help you.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보고 넘어갈게요. I want to help you. I want to help you.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제가 I want to 만큼 강조하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가 I need to에요. 나는 뭐 뭐 할 필요가 있어. need 하면 무언가 필요로 하다잖아요. 그래서 want to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원하다. need to는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장 볼까요? I need to study. 나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I have to study는 뭐예요. 내일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I have to study. but 그러나 I need to study는 뭐예요. 난 공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학생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랑 이제 저처럼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나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I need to study Englis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일 조금 더 잘 하려면 아니면 해외인 가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면 아니면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I need to study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need to drink coffee. I need to drink coffee. 저도 지금 커피, 조지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게 커피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되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옛날 땐 절대 안 그랬는데 이거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면 정신이 안 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I need to drink coffee. 나 커피 한 잔 해야 돼. 커피 마셔야 돼. 라는 표현 커피 마실 필요가 있어. 정도로 쓰실 필요가 있을 때는 I need to 쓰시면 되겠죠? 따라 해볼게요. I need to drink coffee. 저의 그 밑에는요. I need to finish this. finish 하면 끝내다, 끝마치자, 다 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this가 예를 들면 숙제, home work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work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끝내야 될 거, 뭐가 있죠? 집에서 하는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데 나 이거, this를 끝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걸 끝내야 다음번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나 이거 끝낼 필요가 있어. I need to finish this. I need to finish this.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I have to. I want to. I need to. 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너무 빠릅니까? 그 다음 장에는요. I love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은 빠르게 다른 수업보단 조금 빠르죠. 빠르게 나가는 이유가요. 이거 뭐 4문장, 5문장 한다고 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노출시켜드리고 그 다음번에 이거 150개 한번에 쭉 모아서 노출시켜드리고 대화에서, 패턴에서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기초작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I love to. 느낌이 오시죠? 아까 want to. 그죠? want to. 원하는 거. 뭐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였잖아요. need to. 뭐뭐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거였죠. 또 뭐 있었죠?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love to. 뭐뭐 하는 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뭐뭐 하는 게 정말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밑에 볼까요? I love to cook. cook. 요리하다. 근데 나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 물론 I like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I like라고 쓰면 뭐뭐 하는 거 좋아하다 어떻게 쓰죠? I like to cook보다는 I like cooking이라고 해야 내가 어떤 요리하는 걸 좋아해. 라고 좀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언제는 to 쓰고 언젠는 I인지 쓰나요? 그거는 정말 영어에서 언제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우니까 이 표현 단위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love to cook. 나 요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I love to cook. 그 밑에 볼까요? I love to sleep. I love to sleep. 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자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밤에 자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긴 하지만 참 자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love to sleep. I love to sleep. 따라해볼까요? I love to sleep. I love to sleep. 그 밑에요? I love to go shopping. I love to go shopping. Go shopping 여러 번 나왔죠?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 love to go shopping. I love to go shopp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표현은요. I'm here too 라는 표현이 있어요. I'm here. Here 뭐죠? 여기예요. 우리가 보통 비동사 쓸 때 I am 보통 상태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죠. 내가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I'm here예요. I'm here. 내가 여기 있는데요. 뒤에 to가 왔어요. 어, 무엇무엇 하려고 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 주는 two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언제 많이 배웠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 우리 입국 심사할 때 질문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 여기 왜 왔어?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라고 물어봐요. Purpose.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여행 왔어. 어떻게 해요? travel.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to travel 이 조금 더 낫고요. 그거보다 나은 완벽한 문장은요. I'm here to travel 이라는 문장이에요. 네, 나는 여기 왔어요. to travel. travel. 여행하러 여기 왔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러 여기 안 왔어도 뭐, 나 여기에 강의하러 왔어. 여기에 방송하러 왔어. 여기에 식사하러 왔어. 등등과 같이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I'm here to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 여기 여행하러 왔어. I'm here to travel. I'm here to travel. work. 좋습니다. 나 여기 영어 공부를 하러 왔어. 제가 study English 엄청나게 많이 예문을 쓰고 있는데 좋아요. 자꾸 여러분께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죠. I'm here to study English. 자기 소개할 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영어 학원에 갔어요.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고요? 나는 어디 살고요? 뭘 하는 걸 좋아하고요. I'm here to study English. 난 여기 영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이런 표현 써주시면 멋있을 수 있겠죠. 나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here to study English. I'm here to study English. English.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가 빠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는 회사를 한 군데밖에 안 다녔었어요. 한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8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 회사의 동기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 누나는 석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와서 저랑 신입사원 연수 때 같은 팀이었어요. 그 누나가 상현아, 너 유튜버가 됐니? 퇴사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잘 지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같은 팀에 있던 다른 형님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제 유튜브를 봤다고 해요. 근데 그 형이 저보다 한 두 살 정도만 안 나? 그러니까 30대 중반인데 제 채널이 보통 저기 45세 이상부터 50대 이상부터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되시거든요. 근데 요새 점점 저도 이제 통계 같은 거 보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좀 회화를 다루기도 하고 또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서 막 30대, 20대 이런 분들도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부심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50대, 60대, 70대에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진짜 따봉인 것 같으니까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표현은요. I'm ready to예요. 아까 우리가 I'm here to에서 here이 ready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볼까요? I'm here to travel. 나는 여기 여행하러 왔어. 여기다가 I'm ready to start로 바뀌었어요. start, 시작하다. ready 하면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 야 이제 우리 뭐 촬영하자. 어, 나 그렇게 할 거면 나 이제 촬영할 준비가 됐어. 라고 돌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I'm ready to start. 뭘 start 할 건지는요. 뒤에다가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문맥상에 start 할 거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으면 예를 들면 야 이제 촬영 시작할 거니까 준비해 한 다음에 I'm ready to start 하면 이제 촬영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시작할 준비가 됐을 때 어, 나 준비 다 됐어. 시작할 준비 다 됐어. I'm ready to start. I'm ready to start.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I'm ready to order. I'm ready to order. 이거 맛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기서 패턴에서 아직 다루진 않고 있지만요. 제가 예전에 물어보, 여러분께 질문하는 법 가르쳐드릴 때 이런 문장 했던 적 있죠.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무슨 뜻이요? 식당 종업원이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To order. 주문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메뉴판 받고 우리가 손들기 전에 종업원이 와서 뭔가 종이 쪽지 적으려고 하면서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물어봐요. 주문할 준비 되셨어요? 그거를 문장을 좀 응용해 보면 손들고 나서 I'm ready to order. 이렇게 하시는 거죠? 손들면 이제 종업원이 오면 I'm ready to order. 나 주문할 준비가 됐어요. 주문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저랑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m ready to order. I'm ready to order. 좋아요. 그 밑에는요. I'm ready to dance. I'm ready to dance. 춤출 준비 됐어요. 나랑 같이 춤추실래요? 라는 표현이랑 비슷하겠죠? I'm ready to dance. 나 춤출 준비 됐어요. I'm ready to dance. I'm ready to dance.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I'm sorry for. I'm sorry for. 이 소리 뒤에도 to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I'm ready to. I'm here to처럼 I'm sorry to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쉬운 표현부터 가려고 합니다. I'm sorry for. 여러분 이 소리가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거 강의할 때마다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 sorry 하면 뜻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들 아는 I'm sorry. 미안해요. 두 번째는요. I'm sorry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먼저 좀 알려드리면요. 가장 밑에 줄에 보면 I'm sorry for your laws. laws 하면 일타예요. 일타. 이름. 없어짐. 상실. I'm sorry for your laws.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세상을 등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지는 힘드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유감입니다. 당신의 your laws. 당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이에요. I'm sorry for your laws.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구예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누군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언가를 잃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I'm sorry for your laws. 여기서는 뭐예요? 유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우리가 미안합니다. 라고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감입니다. 라는 대로 좀 지평을 넓힐 필요도 있어요. 네. 이거 제가 또 소리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당신의 상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I'm sorry for your laws. I'm sorry for your laws. 그쵸? I'm sorry for your laws. I'm sorry for your laws.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가장 위에 보면요. I'm sorry for everything. 보통 싸우고 나면 아 나 다 잘못 남자들이 이러죠? 아 나 다 다 잘못했어. 뭐가 그럼 여성분이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싸움에 대한 회피 경향이 많은 거죠.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m sorry for everything. I'm sorry for everything. 모든 게 다 미안해.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sorry for everything. I'm sorry for everything. 그 밑에는요. I'm sorry for the delay. I'm sorry for the delay. Delay 뭡니까? Delay. 지연이에요. The delay. 그 지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기차가 고속버스가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이야기를 종업원들이 하겠죠. Delay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역시나 무엇무엇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Sorry for I'm sorry for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sorry for the delay. I'm sorry for the del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는요. It's just. It's just. Just 무슨 뜻이죠? Just도 참 많은 뜻으로 쓰여요. 그 중에서 여기는 그냥 내지는 단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나이키 있잖아요. 신발 브랜드 나이키 광고에 문구가 뭐가 있죠? 되게 유명한데 Just do it. 예요. 운동선수들 뛰어다니고 막 이런 광고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Just do it. 나이키. 딱 나오고 광고 끝나잖아요. 그냥 Just. 그냥 그걸 해버려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해버려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운동 Just do it. 여러분이 계획시 해오셨던 영어공부 Just do it. 그냥 단지 해버려요. 이게 It is랑 만나면 It's just It's just 이거 그냥 단지 별거 아니야. 그냥 It's just 단지 뭐뭐일 뿐이야 정도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볼까요? It's a cat 하면 뭐예요? 이건 고양이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It's a cat 근데 이거 그냥 고양이에 불과해. It's just a cat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A cat It's done A dog It's done 딱 보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안 좋아하고 뭔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근데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이거 그냥 강아지야. 그냥 고양이야. 괴물 Monster It's not a monster 이거 괴물이 아니야. It's just a cat 이거 그냥 단지 고양이 한 말이야. 이렇게 하려면 그냥 Just만 넣어주시면 말 자태가 좀 더 맛깔나겠죠. It's a cat 이건 고양이야? 이거 그냥 고양이에 불과해. It's just a cat 따라해볼게요. It's just a cat It's just a cat 어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뒤에다가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놓으셔도 돼요. It's just coffee It's just coffee 어 누가 뭐 막 마시고 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It's just coffee 이거 그냥 커피인데 어 그렇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It's just coffee It's just coffee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It's just an idea It's just an idea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어 이거 그냥 단지 어 이거 단지 아이디어일 뿐이야 그죠. 어 그냥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안 아이디어 하면 그냥 생각이에요. 어 이거 그냥 생각을 한번 말했을 뿐인데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야 그냥 이거 내가 생각해본 거 얘기한 거야.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야 이거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It's just an idea. 어 이거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자 저랑 한참 따라해볼게요. It's just an idea. It's just an idea. 좋습니다. 중간정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리 I have to 배웠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I have to study. I want to. 나 원한다. I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I love to. 뭐뭐 하는 거 좋아한다. I'm here to travel. 나 여행하러 왔어요. I'm ready to start. 나는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I'm sorry for 그죠. 난 어떤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It's just까지 배웠고요. 아홉 번째 표현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표현은요. could you? 라는 표현이에요. could you? 우리가 보통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해주실래요? 라는 표현을 쓸 때 can you?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 근데 이 can you? 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could you? 어 could you? 하면 혹시 저기 하 이걸 보통 우리 뭐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하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의 좀 공손한 표현이고요. 음 가장 아래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please 붙였으면 더 공손해지겠죠. 공손해지겠죠. could you open the door? 저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표현이 could you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손에 뭔가를 많이 들고 있어서 문을 못 연다든지 내가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한테 저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굳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호텔에서 진짜 문 여는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는 could you 쓰면 조금 과해요. can you 정도 쓰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could you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하게 그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좀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호의를 보여줘야 될 때 could you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 볼까요? could you live? could you live? live 뭐예요? 떠나다죠. could you live? 혹시 좀 떠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떠나 떠나는데 안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비꼬고 싶어요. 친한 사람이지만 혹시 좀 떠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꼬거나 안 친한 사람한테 혹시 좀 떠나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live? 뭐 예를 들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어 저 여기 저기 그 뭡니까? 수색영장 가지고 오세요. 떠나주십시오. could you live? 요 정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나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live? could you live? 그 밑에는요.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따라해볼게요.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좋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are you 동사 ing에요. 네, 요거는 예전에도 봤던 표현이고 오늘도 보고 앞으로도 많이 볼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언 무언인가를 하는 중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동사 ing에요. 너 일하고 있니? are you working? 자고 있어? are you sleeping? 달리기 하고 있어? are you running? 수영하고 있어? are you swimming? 등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걸 물어볼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단 말이죠. 누군가가 뭔가 하는 걸 물어볼 때 보통 do you 물어보려고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걸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이 are you working?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장을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려면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중인지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are you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일하는 중이니? are you working? 영어공부하는 중이니? are you studying English? 자꾸 반복하지만 are you studying English? 하면 내가 요즘 영어공부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당신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어공부하고 있는 중이냐 따라해 볼게요. are you studying English? are you studying English?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are you going home? are you going home? 어 are you going home 하면 진짜로 집을 가고 있는 중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아니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실 때 are you going home?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e you going home? are you going hom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 오늘 배운 표현들이 싹 다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10개 표현을 익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시는 표현이랑 알뜰할 법한 표현들을 어느 정도 섞어서 가지고 오긴 하는데요. 여기 쓰이는 예문들보다 이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눈에 나님께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간단히 복습해 드릴 건데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습해 볼까요? I have to I have to 나 반드시 뭐 뭐 해야 돼. I want to 나 뭐 뭐 하는 거 원해. I need to 나 뭐 뭐를 할 필요가 있어. 뭐 뭐 해야 돼. I love to 나 뭐 하는 거 정말 좋아해. I'm here to 나 여기 뭐 하러 왔어. I'm ready to 나 뭐 할 준비가 돼 있어. I'm sorry for 난 뭐 뭐에 대해서 미안해. 아니면 유감이야. It's just 이거 그냥 단지 뭐에 불가해. Could you 저 부탁인데 뭐 뭐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굽신굽신 Are you 동사 ing 너 뭐 하는 중이니 까지 10개 표현 배워 봤고요. 여러분 10개 표현 잊지 않도록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